아 아 아 아 자 확인해 드릴까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아 이걸로 확인하면 되나 아프네요 좀 똑똑하시네 똑똑하네 제목으로 한번 올려볼까요? 5주입니다 5주입니다 5주 연속 1위입니다 왜 신고를 하려고 그래? 신고를 해봐 자 저희가 사실은 지금 스케줄 중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너무 아 너무 5주 연속 진짜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3명이 안타고 있었잖아요 정확히 1시 40분 오늘 좀 일찍 나왔어 오늘 좀 일찍 나왔어 저번 이렇게 알림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오자마자 바로 1분 뒤에 방탄소년단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킹민씨 킹민아 자 지금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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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아 아 아 팝 팝 팝 팝 바라두우아 후 Congressman 5주 굉장히 담인데 또 말씀드려 드려보려면 중까지 충분히.. 기운이 느껴져요 오! 외관하고 泡아.. 기운이 느껴져요 6주까지 갈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약간 무슨 게임도 안하고 있어요. 56주 이러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상상에 다 했으니까. 게임도 5주나 2주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다이너바이트 일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죠. 사실 인대 안에 그때도 근간한 라이버를 막았어. 일할 때 평생 목표였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고요. 버터가 이렇게 정말 큰 상황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나올 것도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을 주인 예정이란 거잖아요. 생각 안 돼 이거. 노래가 더 좋아해서 그만큼 사랑하고 있을지 아니니까. 감히 얘기하지만 저는 신곡이 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진짜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걸 작업을 언제 했어요? 우리가 한참 전에 했죠. 4, 4월에 했잖아요. 2곡을 버터랑고 사랑하시는 걸 2월달 했는데 진짜 저는 이번 곡 시작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난 첫 번째, 어린이 이제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할 때 기분이 훨씬 좋아요. 빨리 바텅터치 하면 안 돼 내가. 나는 지금 시작을 해, 다른 나랑이! 에이, 야, 맘에! 운동에 계속 안고 참. 사실 지금 이 순간 제일 좋아한 분들은 우리 야비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실 달나와 마이틴 때보다 실감이 더 안 나요. 이게 뭐 오주가 뭐 누가 해준다고 뭐 되는 게 아니니까 원래는 아 그러니까 1일 때 우리가 한 번 미국이 있어 봐야 되는데 그거를 아미가 해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가 진짜 오죽하면 이렇게 스케줄 중간 됐고 그러니까요. 라이브 켜가지고 그냥 이건 인기고 인사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드렸습니다. 아무리 졸려도 이제 붙잡고 우리가 인사를 무관을 해드려야 된다. 으휴 맞아요, 그런데 계속 얘기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감싸다는 인사는 진짜 꼭 드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오주는 진짜 죄송해요 그래. 딱 컴백 당했을 때 한 Microju 정도 하겠네요 라는 말을 하는 Lem soft 하고 있어요. 제가 단 한 때는 오주까지도 예상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Q defineや hand 사실은 다이나마이트도 3주를 하게 되어서 연속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맞아 사실 버튼을 내면서 약간의 그런 걱정도 하신다 예를 들면 한 100일을 못했다 아니면 운좋도 없이 했는데 한 초밖에 못했다 방탄소년단 한 학생이 이제는 또 시작됐네 역시 이제 뭐 나이가 들었네 나이 드니까 애들 너무 시키셔야 돼 라고 생각을 우린 추진했지요 정말 네 하하하하하 왜 이렇게 했지요? 왜 이렇게 했지요? 왜 이렇게 했지? 형이 탑이에요 아이 신났네 형이 요즘은 신났네 어디까지 가는겁니까? 좀 반성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아이돌 느낌이 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의상이 약간 저는 좀 어린 느낌을 되찾고자 형아 나이는 숫자에 불구하고 이제는 더 찬란하게 더 빛날 것이야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제일 찬란하게 빛나는 분은 제 옆에 계실래요? 어허 아이고 아이고 휴가 복장인데 네 위아래 세트로 구매했습니다 하하하하하 형이 저희들 했잖아요 맞아요 윗그릉에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은 아 지성인 지성인 성진이래요 지성인 성진이래요 지성인 성진이래요 지성인 성진이래요 맞아요 스킨스킨 네 스킨스킨 스킨스킨 아 아 진짜 지금 뭐 저희뿐만 아니라 새벽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 축하 메시지를 위버스 통해서 했는데 맞아요 이제 너무너무 이제 아메리카노 이제 사실 저희만 받는게 아니라 같이 받는거잖아요 너무 즐거워해주고 너무 기뻐해주어가지고 아니요 사실 보면서 좀 늦게 만들었어요 음 좀 피곤하더라구요 어제 저희도 찍어서 고맙더라고요 어제 저희도 찍어서 고맙더라구요 어제 저희도 찍었어요 어제 한시 반정도 반을 찍었는데 그래도 안 찍었지 오늘 따라갔어요 이제 끝나고 다녀와가지고 좀 이렇게 이래저래 좀 봤는데 뭐 어제 저희도 찍었다고 음 하지만 신분 들어줬다는 것 진짜 어떡하냐 큰일났다 진짜 그냥 서울로 와 7월들 어떡하냐 진짜 시원하게 하는거 좀 그거 제대로 올리고 싶다네 큰일났어 어떡하지 한번 진짜 와 아 큰일났다 근데 이제 그냥 얼마 안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사진들도 지금 뜨고 있어요 다들 맞죠 다들 좀 뒤바디가 막히는데요 이거 다 잘 맞더라 아 뭐 10일정도 나와서 허비형도 나 되게 이쁜해 뭐야 뭐야 아 그래 아 그때 그때 서버리같은거 그치 난 또 좋아하지 그리고 우리 우리 엘범들도 다 봤잖아 아 아 아 아 아 뭐 줬어요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저희가 미리 바꿨는데 아니 근데 왜 야 왜 왜 아 죄송합니다 진짜 이거 진열장이 이제 그전 앨범을 싹 다 치워버리고 요거 요거 이제 딱 놓고 그냥 하 아 아 이렇게 두고 이렇게 근데 이거 그 앨범을 열었는데 거기 안에 네 그 뭐지 아 아 야 너무 기다시잖아 왜거 아닌데 뭐 뭔데 나도 몰라 뭔데 앨범 앨범 CD 들어 있다고 아 아 아니 뭔데 뭐라고 자 와 어 응 아 아 아 또 나가 다 영어 그 유기 메례미 으 터키 6군 방탄을 사랑하십니까? 터키 6군 백표기 아미를 치면 좀 I love you 마할뽑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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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틱 많이 들었어요 스테이 세이 그렇죠 나 몰래 버터 이에 있겠습니다 버릇처럼 오르는 빌보드 터 터무니 없는 욕심이 아닌 팩트 그 자체 5 5 이 옆시다 오카 나소 1 상아 뭐 저래 더 퍼진다 뭐 우리의 컴구 아 오오오 어 오오 야 가네요 we 어 아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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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알고 에드휠을 나갔어 아 무려? 아니 왜 나갔지 꽤 했어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오피셔널 시켜버린다고 지금 도피에 물어?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안 남았어? 아니 안 남았어 그만해 이제 그만해 이제 이 얘기는 그만해 왜 안 남았다고? 여러분 신국적으로 나갔어야 해 안 남았다고요 앞은 지금 저 앞에 회사 분위기가 있어서 앞에서 치고 있는 분위기가 있잖아 앞에서 치고 있는 분위기가 있잖아 앞으로 좀 더 하는 거야 이번 달 점판 상담하겠습니다 신현이 형이 누구를 했어요? 신현이 형이 라이브를 비싸서 얘기해? 아 신현이 형이 나이브를 비싸서 얘기해? 신현이 형이 그러네 신현스가 얘기한 거랑 약간 우리가 얘기한 거랑 약간 약간의 그런 디퍼런스? 신현이 형이 친구들 부끄러워 신현이 형 고마워 에드 신현! 신현 아니고 좋아요? 신현! 신현! 안 된다 아름 버터 2행시야 신현! 신현! 번 더! 삶이وجe min 했었거든요 그냥 소자 짜면서 하자 이래서 저희가 약간 유일하게 식당 나를 따로 들여가서 저희로 팍까지 그럼 이래야 되겠는데 여기서 소름넘고 자 그러면 주민이가 5주로 2X 한 번 딱 해줘고 5순다! 죽! 줄인다! 뭐라고 하냐? 죽인다? 왜 이러고 그래? 줄인다! 줄인다 했는데 왜 죽고 그래? 안 가셔서 취약같은데? 아 2X 시작이 죽어버렸네 이게 아무튼 사실 컴백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하셔서 좋고 저희도 기대하고 있고 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 좀 막을 준비 당기하시고 뒤에서 버트 잡고 이행씨 얼굴 보이시듯이 자꾸 얘기해 아 어렵다! 잠깐 얘기해! 보여줘! 하나 둘 셋! 버텨라 버텨라 뭔가 다른데? 어 턴! 터진다고 아닌데 털을 잡으면 빌고대에서 버텨라! 허어! 털을 잡았어! 네 자, 이제 그만하자 이제 짜질 것도 없어요 카메라 가까이 가볼까? 가까이 가서 셀프 캔 느낌으로다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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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명씩 달라고?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들고 인사드리면 될거야 저랑 가야지 어디 가? 아니, 들어가라고 자,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보통 5주일이 다 사실 우리 아메리카드 뿐이죠?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큰 성과를 이루시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 모두가 축하받아야 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지금 잉글리시 레슨 하는데 아, 진짜 이 세계로 뻗어 나가라고 저희가 왔는데 잉글리시가 지금 탁월해 레코멘데이션 플레이스 어제 끝나고 왔는데 저를 죽은 줄 알고 오케이 자, 이제 수술 마무리 해볼까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개 짐이도 마무리 해주시죠 아, 여러분 예, 여러분 요즘에 사실 저희가 이제 이제 유일한 낙 같은게 저희가 곡 내부 뭔가 컨텐츠 냈을 때 여러분들 반응 보는 게 그건 맞아요 유일한 낙이에요, 진짜로 따로 낙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어서 근데 진짜 유일한 낙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 곡 곧 나오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도 기분 좋은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서울말 꼭! 서울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다 해요! 하는데 더 편해서 그런 거예요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호흡을 다 같이 한 번 읽어보면서 네, 마무리 해보도록 합시다 네 버터! 오준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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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아미 땡큐! 사랑합니다, 에이! 아, 이거 카메라가 이쪽에 있네 뭐? 잘못하면 스탭분들이 나온다, 조심해라 한번 나오자